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를 겁박하는 건 검사가 내란을 시도하고 있는 행위다. 내란 시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후의 권력이라고 할 검찰이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눈꽃만큼이나마 책임을 무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탄핵인 것입니다. 헌법상 권한에 의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서 겁박을 하는 게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을 하겠다는 국회를 비판하는 검사들은 내란을 하고 있다. 내란. 내란. 검사들이 지금 내란을 하고 있나요? 송춘 부의장님. 이게 검사에게 중차에 대한 혐의가 있으니 탄핵으로 가기 전에 그 혐의를 따져보겠다는 것과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도 다르고 이 검사들이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 다른데 검사들이 어떤 내란을 시도했죠? 비유적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비유적 발언? 네. 그 정도로 과한 뭔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을 넘어서는 행위다라는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내란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검찰, 검사들 전체를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지금 주동하고 있는, 그 대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7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안동환 검사라든지 손준성 검사가 국회의 이런 탄핵 발의에 대해서 뭔가 항의하고 뭔가 뭐라고 했다. 그럼 저는 이건 내란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검사들의 경우에는 아직 민주당 안에서도 이 사람들을 과연 탄핵할 수 있는가? 탄핵할, 소추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모아졌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부에서도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우려도 나오고 성문회를 실시하려다가 멈추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안동환 검사 7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기각이 5대 4로 났습니다. 충분히 다퉈 볼 만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 탄핵소추 저는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처럼 국민들, 그리고 저도 충분히 납득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검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검사로서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한 검사들을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좀 힘을 실어서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지금 7명 중에 그런 근거가 부족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거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밝히는 걸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밝혀주시거나 그런 좀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는 것이 진정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저는 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생길 것 같아요.